2-2안1, 1-2안1, 그리고 3동에 한 마리 어 3동에 다수 둘이상 3동 자 집에서 권총 3자루 나왔어요 다 똑같은 7발짜리 권총 다 5미리 어 뭐야 수출탄 이 앞에 불륜해서 저희 새끼가 나한테 이하나의 권총 한 마리 있잖아 이하나? 네 성층집에 들어갈게요 마이티형 쪽 앞에 집 들어왔어요 천층에 대신 큰집 큰집 쓴다 아이씨 언제 들어온지도 모르고 있었네 성층에 대신 소리가 안 들렸어 문이 어디서 들렸어 내가 근검해 하다 하다 앞에라고 하면 난 몰라 내가 앞에 어딘지 알잖아 왔다 갔다 계속 가면 하아 아니야 아니야 쌍샤권이라며 복습해드릴게 샤코에 다시야 2-1 진입 저도 진입할게요 몇집 애들 다 보고있다 밴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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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고집은다 밴든가 랩몰 오 깜짝이야 일리 같아 사운드 밴드님 뒤에 하나 부대는 맞춰놨는데 반지님 발소리나서 혹시 몰라서 뒤돌아봤는데 벽에 서있어 미친놈이었구나 미친놈이었어요 여기 키트있어요 여기 어디있는거야 그러면 죽였어 죽였어 죽였다고 미친놈이었어요 에이킹스 쓸게요 네 오탄드릴게요 제가 연거야 오탄드릴게요 여기 스카 하나하나는 털렸고 차소리 차고에요 차소리 근데 어디선가 총쐈는데 차고있는 차 뺀거 같아요 여기 둘하나 둘하나 맨 끝집 중간에 내 옆집 그 120방향 큰집이요? 아니아니 확인 2층에 어 2층에 하나 아 이 새끼 나 빼고 빠르게 차 하 흐흐흑 어 자 거든지 그 앞에 하나 더 있을 수 있어요 그 아나 파티 나는 하나 기술 시켜놨어 여기있다 반별하게 사망 제가 죽인거야 어 쐈어요 화가 안되고 들어왔어요 아 들어갔다 공방전 해야할거 같은데 성공타이 성공타이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숨세 슈세요 어딨어 어디 숨안이있어요 업무좀 해주세요 팝핑 안나오고있어 스위트 안먹으려고 했다냐 여기 올라가야되네 안보여 아직 2층 2층 어 뭐야 쟤 삼방에 대신거같은? 저 살려도 주셔야해요 또 있네 옆집에도 있는거같은데 옥상옥상 옥상옥상 삼뚝이라서 아이고 안좋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 Wright 조심 이야 도са 아고 아고 좋아 오우 쏘고나야겠다 자 옥상에 하나 아직 여전히 옥상 네 아 배드도 죽었네? 네 세 번째 다운이라 아 바로 살리러 왔는데 전쟁이 한테 먹을 거 있나? 있어요 제가 다 떨고 났어요 누구 있어요? 아 젠장 아니요 2층 2층 3층 2층에 있어요 아 으씨 옆에 탁스쿠드 돌 차 소리 들린 것 같은데 어? 아 정규 내 거 파밍 중일걸 없네 그냥 갔나보다 탁스쿠드 돌 quy 파이스 나와봐 포함딩 surf 폭 졸업은 했는데 혼자서 졸업하시는데 스토리에서 뭐해?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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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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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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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 이봉주 이봉주 저 오토바이 어떻게든 빼오세요 이봉주 어어 막 쏘는데 위층에 있다 한 명 본거 같은데요 위층에 있어 불었잖아요 어? 물이 왔어요? 하하하하